질문과 토론의 과학 군집현상, 드론부터 폴리메스까지 요즘 복잡계란 말이 유행입니다. 영어로도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위키백과에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질이 떠오르는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복잡계는 역사적으로는 삼체문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삼체문제란 간단히 말해 태양, 지구, 달 등 전체가 3개 있을 때 나중에 그 궤도가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문제에 매달렸으나 해결하지 못했고 마침내 1890년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엔카레는 삼체문제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카우스 이론과 복잡계 이론으로 발전한 거죠.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군집현상이라 하는데 하승열 교수는 강연에서 세 가지, 즉 플로킹, 동조현상, 카우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로킹이란 영어의 플록에서 온 단어로 무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집단이 무리지어 행동할 때 예전에는 없던 뭔가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새들이나 물고기가 떼지어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동조현상 또는 동기화는 동기화는 영어로는 싱크로니제이션이라 부르는 것으로 한 집단의 여러 요소가 동일하게 움직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심장세포가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뛰는 현상 등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카우스는 초기 조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개를 말합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날씨나 기후 예측 분야에서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LA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날씨는 카우스적이라 그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인 거죠. 아무래도 청중분들 입장에서는 군집현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현주에게 소개를 쭉 해주셨지만 군집현상이란 말도 있고 또 플로킹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고요. 또 동조현상이라는 말도 해주셨는데 이것들의 의미가 다 같은 의미인지 먼저 여쭙고 싶네요.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다 같은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집, 애그리게이션,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기둥을 만든다든지 그런 현상은 위치에 대한 어떤 집중현상이고요. 아까 플로킹 현상이라고 하는 건 세대들이 같은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집중현상이고요. 아까 동기화 현상은 위상이나 프리퀀시가 같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띄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결국 같은 의미다. 그런 말씀이신데 마지막에 또 소개해 주신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집현상과 카오스 이론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군집현상과 카오스 물론 어떤 시스템이 카오틱한 현상을 보일 때도 있고 똑같은 아까 제가 아까 제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그 로렌스 이쿠이셨도 그 앞에 그 변수가 코에피션트가 변함에 어떤 일정한 값을 취할 때만 카오틱해지거든요. 아니면 아까 로지스틱 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인 다이나믹스를 보일 때도 있고 카오틱한 다이나믹스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 연구하시는 대상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다체거나 복잡한 개를 다루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걸 자연현상 위주로 다루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현상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이쪽에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군집현상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소고기, 광우병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아고라를 통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항의하고 이런 현상들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지금 연세대 사회학과에 있는 강정환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 수학과에 있는 강경 교수님하고 공동연구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건 뭐냐면 우리 소셜 시스템에서 계층이 어떤 사람은 나는 상류층이다 어떤 사람은 중류층이다 어떤 하루층이다 이 계층이 왜 생기는지를 갖다가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저너로 마테메틱 소시얼러지에 저희가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융에서 그런 금융 내지 경제에서 그런 현상을 주로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융위기 때와 평소 때와 다를 때 무슨 인상이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 변하는 정도로 나타나는 게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금융위기 때는 급격하게 동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관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학적으로 그걸 금융위 현상에 대한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에 대한 모델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한 4년 전인가요? 학교수님하고 같이 모델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투자자들이 요새 비트코인 했죠. 거기서 보면 가격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동안 뛰어들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하고 또 어느 순간 오르도 왔다 갔다 하는 오름과 내리멸을 갖다 반복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그것을 금융에서는 허딩 비입이라고 합니다. 역시 또한 군집 현상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패션 의류에서 패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절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평창 패딩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데 바로 옆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어른도 거리감을 주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석진희 교수랑 제가 우연히 논문을 찾아봤는데 석진희 교수가 디프레이션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현상 하는 것은 패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에서의 문제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패션 같은 것도 결국은 수학적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하면 그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계층이 왜 생기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와 비슷하게 행동하면 뭔가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어하는 약간 리펄션이 작용하고요. 반면에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트랙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리펄션과 어트랙션에 의해서 그런 사회계층이 생긴다는 걸 수학적 모델로 저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현상 같아요. 아까 강연 중에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평창올림픽에 드론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의 어떤 군집 현상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학에서 요즘 이제 또 연구 추세가 뭐냐면 바이올로지에서 모티베이트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은 어떤 한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다 그 드론들의 궤적을 미리 이렇게 딱 산출해놨다가 통제를 하는 그걸 이제 센트럴라이스드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새가 날아다닌다든지 우리는 누구한테 컨트롤 받지가 않잖아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마 혹시 여기 보면은 미국에는 미우주항공국이 나사라고 부르잖아요. 유럽연합에도 유럽항공우주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ESA에서 2007년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냐면 다윈 프로젝트입니다. 다윈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주 탐사선 한 4대, 5대를 띄워가지고 얘들끼리 항해를 하면서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들을 찾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 스페이스 크래프트를 다 통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면 갈수록 이미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지구에서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좀 더 활용을 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 보고 이제 디스트리비티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공학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군집 현상은 정말 다양한 예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도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예가 있을까요? 아까 금융에서 저는 최근에 보면 아까 입자와 유치에 대해서 인트랙션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제가 의학 쪽에 적용해 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을 발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물질을 몸속에 투입합니다. 주입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암세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소련을 따라 움직이다가 혈액은 유체지요. 그리고 캠과 화학물질은 몰래큘로 그러니까 입자입니다. 얘네들이 따라 움직이다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CT 촬영해서 여기 암이 있다고 하는 암 발견 이 모델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의대 교수하고 한류가다가 거리가 멀어서 대화하다가 좀 끊겼습니다. 아쉽게도요. 그 외에 다른 분야도 보니까 한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수학계에도 일종의 군집현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수학계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폴리메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작년에 카이스트 엄사일 교수님이 미래의 수학자라는 강연에서 잠깐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분이 영국의 영국 수학자인데요. 이분도 소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지 메달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블로그에 2009년도 1월 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It's massively collective mathematics possible. 그래서 어떤 미해결 문제를 두고 여럿이 인터넷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풀어가는 저런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화두를 던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그중에 한 3개 정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example를 들자면 2013년도에 무명의 중국계 미국인 수학자 이탄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우리 수학계에 나타납니다. 이분은 박사를 받고 지도교수하고 약간 컴플릭이 있었고 또 본인의 성격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결국 강사를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서브웨이라고 미국에 가면 햄버거 파는 서브웨이에서 일도 하고 파트타임 렉처러로 강의도 하고 이러다가 이분이 2013년도에 아주 큰 논문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라잉 갭에 관한 소수의 차이 간극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으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됐어요. 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고 아마 그분이 10여 년도 제가 축하한데 한 10년, 20년만 젊어서 또 풀었으면 아마 휠지메달을 받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프라잉 갭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그걸 수학적으로 우리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요. 하여튼 그 2탄장의 결과를 여러 사람들이 매시브하게 이렇게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결과를 향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군집 쪽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수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혼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함께 수학을 연구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문제를 좀 나눠 푸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막 디스커션을 해가면서 한 문제를 같이 푸는 개념인가요? 디스커션을 해서 한 문제를 같이 푸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같이 배 교수님하고 저거 코어크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배 교수님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이런 거 나눠 푸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걸 폴리메스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